여긴 아주 멋진 레스토라마트 식당인데요 두리번 두리번 저기 맨끝에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있다고? 무슨 로봇이야? 음식이 배달하는 로봇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자 피자 왔다 왔다 로봇 이게 바로 로봇입니다 맛있겠다 안녕 우와 로봇 간다 메뉴 괜찮네 귀remlin 입으로 받아 어디에요 여기는 여주 한글시장이에요 바닥에 진짜 한글이 있네 대왕 호박도 있고 생강이라고 한다 부모 빵도 먹어보자 이따가 이거는 왕호박, 고구마, 고추, 무, 대추 한복이면 진짜 800원 야 과일도 많고 홍시 홍시 정말 좋아해요 홍시 좋아하지 자 맞춰보가세요 불면증을 잡아주는 타르트체리나 송유의 미션 너 불면증 있지? 저것 좀 먹을까? 불면증이 좋다는데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 약국인데? 와 시오피티 모듬어 갈치 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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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아지 옷을 넣었어 연시 하나 이거예요 이거? 다 아무거나 4천원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걸로 네 니가 잘 접어서 드려 4천원씩 갖고 왔어요 연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네 직접 사보니까 재밌어 하하하하 하하하 마쿠처럼 숯카림을 넣고 저건 슈크림 같아요 아 냄새 고소하다 음 어떻게 좀 하는거예요? 아 아 어 슈크림이다 뜨거워도 잘 잡아 봐 어때? 맛있어? 맛있다.